오케이 파이팅! 파이팅! 아니 근데 이거 저거 웃기다 어떻게 저거 타고 아 저런 거 또 다음 점점 좀 어려워지네 솔라보까지는 약간 예상했는데 다음 뭘까? 그 다음 나 나갈게 키워드를 보고 정하자 그래 그럼 그러자 청력? 아 소리를 들려주셨나 봐 노래를 맞추는 거 봐 긴장됐네 트레이브 걸스도 노래 롤린에서 롤린이 나오는 횟수는? 30편 넘겠죠? 오 잠깐만 아니 롤린이랑 롤린이랑 달라? 아 잠깐만 시작할게 옛날을 잊지 못해 베이베 널 보면 아니어도 너의 미소에 홀리는 아 본나보나 무척팔리메 아 듣고 가는 거구나 오케이 노래 나올 때까지 춤추지 마 롤린인데? 롤린이 몇 번 나오나 아니야? 롤린이 몇 번 나오나 아니야? 롤린이 운기 나오겠다 롤린이 몇 번 롤린이 몇 번 롤린이 몇 번 난 난 바울이부터 들어갈게 바울이 그려줄게 섹시하게 하자 에이 에이 일단 15번 가자 네 15번 10번 나온 거 같아 지금까지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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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지막 게 롤린이야? 아니 내가 봤을 때 세 번째까지 아니 가만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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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게 롤린이야 세 번째 게 롤린이야 아니 뭐라는 거야 진짜로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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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번 60번 60번? 응 일 것 같은 느낌 왕국하면 지금 태양이 뒤에서 45번 45번 뷰 나가 뷰 나가 이거 어떻게 입어 뷰 화이팅 45번 45번 맞는 거 같아 갈 준비 갈 준비 오 근육 근육 있다 오케이 가자 지금 가 45분 제발 제발 마지막 것만 하면 몇 번이지? 15번이야 15번이에요? 오케이 컴온 컴온 다가가가 다가가 지금이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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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킹 뛰어 뭐야 입력이야? 예 킹 우와 뷰 씨야 엣지 튜즈 킹 뷰 씨야 뷰 씨야 뷰 씨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뷰 씨 야 저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뷰 씨야 뷰 씨야 뷰 씨야 귀여워 뷰 씨야 뷰 씨야 뷰 씨야 역시 최대 역시 최대 뷰 씨 와우 최대 최대 를 이렇게 사용할지 몰랐지 전담 말하면 되나요? 네 45번 제발! 제발! 어, 이건데? 볼! 깜짝이야. 아니라고? 45번이 아니면 몇 번이지? 아니라고? 아, 잘못되는 거야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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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야,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다리가 길어서 그래요. 이거, 이거.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미우야! 미우야! 경민아! 야, 불러! 우리 재미랑 챙겨야 돼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불러라! 빨리, 빨리, 빨리. 45번. 4시간 넘친다, 예킹. 야, 여기서. 여기 똑같은 거 얘기하면 진짜. 15번이요. 어? 너 뭐야? 찍어, 찍어. 48번. 아, 아. 40번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이번엔 높지 않으면 많아. 나간 땡소리에 약했는데. 비슷하다는 거야. 그런 거로 45. 45. 아니, 45. 아니, 너 뭐하는 얘기. 야, 우리 분량은 확실할 것 같아. 야, 우리. 야, 우리. 42번? 43번. 46번이었어. 어. 50. 52. 54. 56. 60. 60. 60. 60. 야, 잘했어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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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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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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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 문제가 뭐였어? 야, 쟤도 잘한다 60번이라고요? 이거는 누가 갔어도 못 맞힐 것 같은데요? 왜 60... 후렴이 한 번 더 있어? 뮤 잘했어, 뮤 잘했어 오늘 지금 얼마야, 그럼? 저희 이번 거 맞히면 100이요 와, 좀 하네 야, 어마한 시간을 주면 안 되냐? 약간 소녀시대 선배님의 데뷔일은? 이런 건가? 역사예요? 저 태어나기 전 노래가 낡을 수도 있는 거죠 역사? 내 거지 BTS의 공명을 보고 발매된 순서대로 날려야 돼 옛날 다이너마이트 청남자 피 땀 눈물 페이스 잠깐만 상피 폐봄다 상피 폐봄다 상피 폐봄다 청남자 피 땀 눈물 봐날 페이스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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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는데? 잠깐만, 성남자 잠깐만, 성남자 오, 온기 나온다 온기 나온다 나온다 안다, 안다, 안다 안다, 안다 나 쟤 나왔어, 쟤 나왔어 확신의 약간 당첨이야 어 나가, 나가 지렁이, 지렁이 지렁이 누워있어 지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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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아, 빨리 와! 빨리 와!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! 오케이, 오, 포대, 포대 이게 뭐야? 지렁아, 지렁아! 지렁아, 빨리 와! 뛰어, 뛰어, 뛰어 뛰어, 뛰어, 뛰어 나야, 지렁이, 뛰어 지렁아! 우와, 지렁아! 뛰어, 조심해, 조심해, 조심해 오케이, 됐어 상남자, 피 땀 눈물, 페이클러브 봄날, 다이너마이트 상남자, 피 땀 눈물, 봄날, 페이클러브, 다이너마이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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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홈대! 제롬, 정답! 상남자, 피 땀 눈물, 봄날, 페이클러브, 다이너마이트 이거다, 이거야, 이거야 문서대로 이거야 아, 순서네, 순서대로 문서대로 문서, 문서, 문서 저, 저 암이었어요 아, 네! 예에 올라오세요 예에 나이스 저 파 삼 예에 예에 저기 딱 보니까 돼지들이 많이 적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정답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돼지들 담아 가려고 너무 많아서 생긴 거였거든요 저기가 더 많아요 나도 돼지 담았거든 야야야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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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나열해볼까? 1개 13 15 20 21 22 22개라고? 3개 차이야 22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시네요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? 1마리 2마리 3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간격도 달라 또 있어? 19마리 19 10 10 9 합계 95 많다 생각보다 1마리 1마리 우리 위로 싸워도 될 것 같아 위로 3마리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더 높아 3마리 안 된다 안 된다 3마리 가방이 너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마리 6마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열심히 세보세요 아직 안 되지 8마리 아직이지 5마리 6마리 6마리 숙소 7마리 3마리 2마리 한글자막 by 한효정